서울 노원구의 제로에너지주택 시범단지입니다. 서울시의 제로에너지건축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곳은 내년 6월쯤 공사가 마무리돼 121가구 규모의 단지형 제로에너지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제로에너지주택은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돼 에너지를 절약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 같은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1차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배출량을 현재 64%에서 2020년까지 26.9%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에너지로 보면 58%, 온실가스로 보면 64% 상당을 건축 분야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건축을 통한 에너지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고요. 우선 건물을 건축할 때부터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건축물로 지어지도록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개선합니다. 시는 설계 기준을 개정해 3월 1일 신축되는 건물부터 2023년까지 신축건물에 대해 제로에너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도록 촉진할 예정입니다. 시가 관리하는 준공 10년이 넘은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절반을 출현해 매년 맞춤형 개선에 들어갑니다. 또 옥상 온도를 낮춰 도시 열선을 완화하는 쿨루프 기술 도입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그린 거버넌스를 구축해 시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TBS 문기혁입니다.